서희도 따위한테 사랑을 뺏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. 삼각관계 노래 재밌어요? 그래서 아주 즐거워 보이네. 오늘 밤은 안 들어가 포털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기로 했거든. 나 서희도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민혜린이다.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. 민혜린 씨가 총월 배송 주문을 넣었어요. 늦게 데려다 줬다고 너무 원망 말아요. 그 어르신만 다시 만나면 이 향수의 비밀도 알 수 있을 텐데. 너 아무리 일해봐야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어. 민재인